어머 댄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아 너무 뜨겁게 화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열심히 무대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소중한 시간에 같이 추억으로 사진을 남겨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아 감사해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여덟님 감사해요! 네! 사진을 무대 뒤에서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MC가 오늘 열일합니다 이야아아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캠터 맞춤 찍어볼까요? 아우 최고!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 카메라를 준비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깜짝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앞에 모든 계신 분들이 명품이라서 괜찮습니다! 아아아아악! 저희 함께 찍어주실 거죠? 영광이에요! 예아악! ㅏ우! ㅏ우! 아우! 좋아 카메라! 알쏘! 알쏘! 이야 진짜 바쁘다! 네! 자! 조명 좀 활아게 해주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무대조명이에요! 무대조명! 네! 무대조명! 네! 무대조명!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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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사진은 엔딩 가수들이 많이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해서 여러분 시그니처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소리질러.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멤버소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볼까요? 받은 상황을 볼까요? 네. 끝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아기 고양이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 아기 고양이 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막둥이 도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둥이 막둥이 맞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힙합 토끼를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강아지를 맡고 있는 셀린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아기 곰돌이와 감자와 고구마를 맡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역할이 참 많으신데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리고픈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오늘 명절 연휴에 추석에 집에도 못가고 공연하는데 그쵸? 부모님 보고싶죠? 여기 시그니처 부모님들 많이 와계세요.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니처한테 멋있는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 고생했다. 명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다 해주시잖아요. 마음들이 좋으셔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시작하라고 여러분 저희의 데뷔곡이었던 눈누난나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기분이 눈누난나 해주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꼭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다들 눈누누난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예인데도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시고 공연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그니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네.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시그니처의 마지막 곡 눈누난나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에도 잊지 말고 박수 부탁드립니다.